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 역시 돈이 편리함과 풍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행복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냉철하게 말합니다. 그는 돈과 행복에 관해 어떤 철학을 설파했을까요? 쇼펜하워는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물질이 더 이상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공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적당한 부를 추구하되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워 인생수업을 통해 그가 말한 균형있는 부와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만족은 모두에게 상대적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급 나누기를 좋아한다 사람답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상급반과 하급반을 나누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급과 고급이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최근엔 여러가지 계급도까지 등장하는 추세다 시계 브랜드별 계급도, 자동차 브랜드별 계급도, 사는 동네 계급도까지 만들어져 사람들 입에 노골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가장 낮은 계급에는 천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현상 자체가 격화되는 급 나누기 풍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마저도 그를 부추긴다 기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로열,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등의 특정 계급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붙여둔다 명품 브랜드는 재고품을 할인해서 팔기보단 소비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쪽을 택한다 모두가 같은 것을 누려야 하고 개인의 노력한 대가를 무시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러한 과도한 물질적 계급론 안에서 허우적거릴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절대 다수가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소유에 대한 만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각자가 원하는 만큼과 그 소유물의 관계에만 달려있기 때문이다 계급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가장 최상위의 것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축적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가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가 없으면 누구보다도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일까? 이만큼의 만족을 위해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 물질을 투자할 만한가? 더 합리적이고 훌륭한 대안은 없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질 것이며 쓸데없는 지출은 줄어들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새로 보게 될 것이다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뽑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돈이다 돈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라고 말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은 분명 좋은 점이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가족을 지키거나 시간을 단축하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을 차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자동차가 하나 생긴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것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 샀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샀다면 그것도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라는 물질이 생겼을 때보다 덜할 수밖에 없다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물질로 놓는다면 비극이 시작된다 더 좋은 차를 사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행복을 느끼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줄어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저녁 식사는 물론이요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일 또한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소유하는 게 많아지면 불안도 많아진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물질만이 행복의 가장 최우선 되는 조건이라면 세계적인 부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아야 정상이다 실상은 어떠한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우울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낸다 호화로운 생활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비참함을 바쳐 기쁨, 즐거움, 쾌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묻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사람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다 이미 가진 것이 있어도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을 또다시 욕망한다 그게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만약 저게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부터 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섣부른 욕망은 두 가지 재앙을 불러온다 한 가지는 나는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이 지니고 있고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에게 갑작스러운 실증과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원히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건네 보는 것이다 만약 저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선 화학 반응만큼이나 즉각적인 반성과 자기 만족이 발생한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재산 함께 해주는 사람들 몸담은 직장 같은 것들이 돌연 소중하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깜깜한 숲에 갇히고 나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사막을 걷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체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하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같은 실수와 착각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억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 우리는 외롭다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사랑하려 한다 예쁜 옷을 입고 싶어하고 멋진 서재를 갖고 싶어한다 미식이나 음악 감상을 취미로 두길 원하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두기를 꿈꾼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들을 손에 넣거나 곁에 두는 데에서 오는 다른 많은 저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생 첫 강아지를 분양받았다고 주변에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를 해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려동물이 생겼다는 건 책임질 가족이 생겼다는 것과 같으며 그 개를 떠나보냈을 때 몹시 슬퍼할 가능성이 새롭게 생겼으니 앞으로 모쪼록 그 개를 잘 교육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전자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되 후자의 말 역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의무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계 또한 그렇다 누구를 사귀고 오랫동안 곁에 두기로 마음 먹는다는 건 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만 취할 수는 없고 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 귀찮고 싫더라도 그 사람과 해야 하는 것도 생김을 의미한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겨 우리의 삶은 괴로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주변 환경으로 붙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물질에 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좋은 태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앞만 바라보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최후의 순간에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뒤에는 그림자뿐 그곳에는 내가 아쉬워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 그렇게 한 인간의 영혼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에는 서서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면 안 될 일들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곧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 나와 세계라는 단순 구조에서 우리와 세계라는 복합 구조로 새롭게 진입하면서 느끼는 자유 말이다 즉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좌절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예전처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모든 욕망을 포기하는 일은 신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직자들의 모습과도 같다 그러니 우리는 신도 성직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되 조금이라도 신과 닮은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가는 연습을 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불안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의 본문 1부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돈에 대한 좀 더 균형있는 시각을 요구합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공허함과 불만족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균형있는 부우를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부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부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의 균형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부우를 추구하는 관점을 되새겨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말한 균형있는 부우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